자, 열기가 이제 꼬부만이 삐걱게 올라 있는데요. 뭐가 부럽네요. 그렇지? 와... 존중! 왼쪽부터 한번 같이 오면서 왼쪽! 한 번쩍 한 번! 그렇지! 그렇지! 오잉! 이야... 아까 처음부터 굉장히 깜짝깜짝해 노란 금빛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금 깨어 있었는데요. 말이 필요 없으라는 줄은 사실 지금 들어오는 게 나오니까 근데 누군지 다 알고 계시네요. 아, 다음 분에 와주실 분은 정말 문을 열면 들어오는데 굉장히 빛이 나요. 아우라가 높아지고 나와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생겼어. 오빠라고 불러요. 잘생긴 오빠잖아. 그렇죠? 네. 잘생긴 오빠가 제가 한 번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아우, 정말 오래 기다리고 있어요. 다 기립하셨네? 하하하하 제가 빨리 나가야 잘생긴 오빠가 올라오는 거죠? 아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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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우, 잘생겼는데 정말 노래도 끝내죠? 그리고요, 퍼포먼스까지 끝내줍니다. 여러분도 이 말만 하면 누군지 다 알아요. 장구희 씨 누구죠? 맞습니다. 박수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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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불었나네 힘을 좀 불었나네 사랑이 불었나네 세월을 가면 안아 잊혀질까 세월하나 말을 들었나네 비비워 비비워서 다시 만드는 우린 바보가 제사 박성어 주시겠어요? 사랑이 불었나네 사랑이 불었나네 맘에 불었나네 사랑이 불었나네 사랑이 불었나네 사랑이 불었나네 사랑이 불었나네 생활가가 잊혀질까 생활을 향한 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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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아이고 우리 사랑 우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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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강 또한 아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소개세요 고맙습니다. 그 모습을 남왕성으로 끝났죠. 다시 한 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철에서 노래합니다. 장구철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 초대되었을 중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박수와 많은 호응을 받았을 때는 머리털다고 처음으로 했다 가지고 진심으로 박서진입니다. 최껏으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박서진 박서진의 바보같은 사랑이라는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그때 괜찮았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악수도 남자란데 하시는 것 아닙니다. 응응, 그렇군요. 아휴, 근데 악수하려고 나오지 마세요. 내가 할 수도 있어요. 괜히 다리 한 편에 나오지 마시고 악수가 있으려면 거기서 부르세요. 내가 아직 갈 테니입니다. 나와라 선생님을 바보같은 사랑을 들려드리고 이번에는 한 번 더 들려드리게 합니다. 이번에는 제 노래를 들려드리게 하는데 노래 제목이 꽃이 핍니다.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꽃이 핍니다. 딜레비 리더로 뵙겠습니다. 박수 하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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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imblin boom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합니다. 목넘은 밤을 겨누 피는 꼬로보다 당신만 위해 피는 꽃이 터져 당신만 위해 피는 꽃 사랑 꽃이 당신이 보단하고 그냥 보단하고 난 맘 좋아 당신만 원하며 사랑의 꽃이 터져 희귀야 희귀야 사랑의 꽃이 희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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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 희귀야 희망의 꽃이 희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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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넘에 아님은 피는 꽃란 당신은 내 피를 꼭 씻어주는 당신만 밝힌 길을 내고 사랑같이 삶이 고단하고 동백보다도 나만의 존재 당신만 밝힌다 사랑의 꽃이 피는다 사랑의 꽃이 피는다 꽃이 피는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원래 트로트 가서도 살아있어요 천안에서 그 노래가 안되면 정체적으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는다 들려들고 분위기 아니고 신나시는 것 같아가지고 팡팡 들려드리고 묶어서 매들이를 들려드리는 게 날 같아가지고 여기 계신 형님들이 아실만한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 아실만한 노래가 나오면 큰 소리를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래요? 정말 해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댄드 믿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합시다 갑시다 왜 이렇게 손발이랑 바쁨이 지혜죠 손발이랑 바쁨이 지혜죠 감사해요 그대의 마음이 그대의 마음이 당부차장 떠들라 좋아 이제 빛빛빛 춤을 만난 풍성받는 희린남들에 비해 복립 알바라 쉬는 말고 쉬지 말고 빛잘고 있는 노래에 치는 노래에 치는 안무 차장 떠들라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초반 산뜻꽃이 흥 흥 돌아온 날 내 사랑 내 사랑 손을 흥 흥 흥 흥 사정 아닌 물 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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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단던 삶에 온전히 남아도 흔한 한대 숨을 열어라 이름은 아하 서지 처음 출력해 Umb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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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샨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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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한 언제라노데 젊은 그들을 이루어라 그들은 내 이 세상에 영원히 안다 못다한 그 사람을 대상까지 해 밥을 채워 마주할 수는 없지 다 전투해! 다 전투해! 왜 몰라! 내 초춘함 어머들 다 흘리라 신나는 분이 끝이 나고 계속 위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변에 드릴게요 강원도 아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도 팔네요 아유, 소맨스 아유, 넌 맘 안 버릴 마냥 나오네 강원도 아리랑 하아리랑 뜨거운 그들을 넘어는 날 흐흐흐흐흐흐 흑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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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파라 지구지구 아리아리야 아리아리 오후에도 넘어간다 아리아리 어깨를 맞추고 싶어 정리히 오르만 기가 다시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리아리 자우를 바람다 아리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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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흘려 버리지 않아도 하늘의 여기로 나 아픈 달이 청경하는 아리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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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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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 오빠 괜찮으세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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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네 땀 좀 닦아 땀 좀 닦아 땀 좀 닦아 땀 좀 닦아 아우 좋아 오빠 물 좀 넣을래요? 물 좀 넣을래? 난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우리 진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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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우리 이만 마음씨도 있구요 짱짱 우리 잘생긴 오빠 잠깐만 오빠 심정불라 오빠 쓰러지면 어떡해 괜찮아지 젊어가지고 우리 오빠 좀 호흡 좀 잠깐 보여줘 우리 오빠 호흡 좀 보러가야겠지 그저 우리 오빠 호흡 좀 보러가야겠지 아 너네네 물을 안 드신다 왜냐면 노래할 때 오빠가 또 물을 안 먹고 노래할 때 갈라하는데 네 네 맞아요 뭐든지 뭐든지 그래야돼 그래야돼 오빠는 주변에 물 안 먹어야 머리가 쫙쫙 갈라 오빠가 쉬고 오는거야 야 밥만 좀 빨리 뒷밥거라 지금 어머니께 애만 좀 난리면서 하시면 지금 나한테 땀땅한 줄 알고 원래 있잖아요 무대에서 땀은 안 땀은 이유가 아 그 축제에서 진짜 열정을 다 쏟아도 잘했구나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끄러 어 호신하려면 땀 흘러 멋있다 멋있다 근데 땀 흘러도 잘생겼다 가까이서 봤는데 오빠 어떻게 자기 어머니 안을 보면 너무 아쉽돼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파이팅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왜 쳐다듬어 뭐라고 해줘야돼 뭐라고 해줘야돼 뭐라고 해줘야돼 우리 시기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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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게임껏까지 다 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앵콜을 이렇게 큰 소리를 받아보고 진짜 28년 살면서 처음이다 맞겠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까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계신 분들 덕분이고 제가 이렇게 꿈을 피워가 날 수 있는 것들 여기 계신 분들 덕분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좋은 훈련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미래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보니깐 나이대가 좀 저는 있을 줄 알고 옛날 노래만 가져왔거든요 근데 앉아계신 거 보니깐 한 20대 30대 이렇게 천만 천만 부분도에 앉아계신 거 같아가지고 너무 흘러가 너무 많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난 요엘 때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난 노래 골골만 강달지 들려드리고 인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른라 최호연 손빛 예상 선이 엮이처서 네 가슴이 터지고 지 정 젊은 삶 아무 당시에 울고 넘는 우리의 맘 누구나 죽음이 그 주의 진미는 다 좋아, 우리 하나 둘 셋 왕동 진짜 고해말라 ny ек 이 고해말라 속이 ิ 쳤어 이 가 martini 젊어진 너 저 하 0 이 Florence 가 다시 터지고 미쳤다 봄이 오므밤고 여름을 보고 가느냐 바람다 어두운 기억이 나 하하하하 고정놀이 눈을 쌓아서 거짓말 날아줘 한번도 그녀뿐다 한번도 그녀뿐다 감사합니다 서진이 형아 뛰게 쉬었나봐 그냥 정말 불태웠습니다 불태웠어요 자 우리 서진이 형아 노래 너무 잘하죠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 흔드셨어요? 아 너무너무 신났어요 아마도 그래도 이거는 항상 일찍 날아가요 자 어머니 이제 우리 다시 한 번 신나는 무대 함께 해주신 우리 박서진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